50년대에 나오는 앰프 다이렉트 기타 다이렉트 여기 A부스랑 연결이 된거라 다이렉트 기타 다이렉트 다이렉트 기타 다이렉트 다이렉트 기타 다이렉트 자 이거는 건반 레슬리 스티커를 기타에 꼽은거에요 다이렉트 기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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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라이즈가 너무 많아서 안나오면 되니까 현은 아예 감겼는데 벨라 솔로 입니다 갑니다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